안녕하세요. 3DMAX 2016 강사 김남훈입니다. 오늘 수업은 메스 FX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스 FX는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기능에서 진화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3D 프로그램, 맥스, 마야, 소프트 이마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이나믹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맥스는 기본적인 다이나믹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시된 다이나믹이 진화된 게 하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복은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자가진단할 수 있는 3D마커라는 프로그램을 까시게 되면 그 하복이라는 엔진을 갖고 만들었던 3D예요. 하복을 통해서 만든 게임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대통무공사를 받은 열혈강호라는 게임도 있었죠. 일반적인 물리엔진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릴렉터였습니다. 릴렉터도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기능보다도 더 진화된 과정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실 메스 에펙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중력이라든가 아니면 오브식트가 깨진다거나 폭파할 때 아니면 천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메스 에펙스를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어떤 레이파이어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물리엔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옵션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플랜을 한번 위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어를 하나 위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죠. 자 스페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떨어뜨릴 겁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릴렉터라는 기능은요. 플랜이라는 거는 인식을 못했어요. 두께가 있는 박스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바닥으로 인식이 안 됐던 면이지만 메스 에펙스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떨어뜨려서 이 바닥에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얘는 움직이는 오브젝트고 얘는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맨 먼저 하실 게 움직이는 오브젝트와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메스 에펙스를 선택을 하실 때는 모디파이에 가시게 되면 메스 에펙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스 에펙스라고 해서 찾아보시게 되면 어디 있나요? 자 M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죠. 르기드 바디라는 이 항목에서 추가를 하셔도 되겠구요. 아니면 숨어 있는 기능 중에 우리가 그 메인 툴바에서 빈카에서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메스 에펙스 툴바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위쪽에 올려서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 메스 에펙스의 기능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볼 거구요. 이 메스 에펙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다보면 굉장히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거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도 구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공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뜨릴 건데 그럼 얘는 움직이는 오브젝트고 얘는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죠. 이걸 먼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구분 내용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 보시게 되면 set selected as dynamic rigid body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적용할 때는 dynamic rigid body 여기서는 스페어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set selected as kinematic rigid body라는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된 오브젝트인데 고정된 오브젝트는 밑에 rigid aesthetics라는 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 움직이지 않는 바닥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하실 때는 키네메틱스 rigid body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일정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고리가 있을 때 어떤 체인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잡아 줄 때 그때는 시스테틱스를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 볼 텐데 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dynamic 이라는 항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죠? dynamic 선택하시면 흰색 선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제가 보기에는 2012보다 좀 기능이 조금 빠진 기능이 좀 있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이 하얀 선을 우리가 헐이라고 합니다. 헐 헐이라는 기능이 있구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에 보시게 되면 shape type이 있습니다. 이 shape type은 오브젝트가 떨어질 때 입사각을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사각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지금 컴백스로 나와 있죠? 이 컴백스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우선은 뭐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컴백스 상태고요. 또 바닥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킬넥스, 리기드 바디라는 부분을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 볼 텐데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플레이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라는 항목을 눌러 보시게 되면 프리뷰가 되면서 떨어져요. 아 그죠? 아주 간단하게 떨어지고 입사각이 둥글다 보니까 떨어지고 나서는 굴러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얘 부분이 떨어질 때 헐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입사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shape type이 컴백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컨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요. 캡슐링 하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2 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그 2013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요. 요쪽에 컴퍼스티라는 합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오브젝트 형태대로 맞춰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컵에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게 아마 아무리 찾아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은 제가 찾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입사각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이 오브젝트의 속성 자체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기드 바디에 움직이는 셀렉트되어 있는 다이나믹과 요 부분은 키네매틱스 두 개만 설정하시고 플레이, 아 미리 보기를 하셔도 공은 떨어져서 표시가 되지만 이 공에 대한 성질을 나중에 부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셋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 프리셋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목록이죠. 그래서 이 목록을 나는 이 떨어질 때 이 속성 자체를 루버로 만들어 보시면 고보니까 약간 탕탕 튀겠죠. 탕탕 튀면서 떨어질 겁니다. 근데 바닥을 또 속성 자체의 프리셋을 뭐 콘크리트로 바꿔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때 통통통통 뛰어다가 무게가 다 되면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런 속성을 또 바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하시게 되면 통통통 튀다가 굴러가지 않네요. 그죠. 이 무게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프리셋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브젝트를 좀 더 하나 더 몇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더 만드시고요. 그죠. 그리고 돌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드시고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프트에서 아예 계단을 만들고 갈 걸 그랬네요. 자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몇 개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자 옆에서 대각선으로 복사를 하실 때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성 자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해도 모든 게 적용이 되겠죠. 인스턴스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한 뭐 여덟 개 정도를 복사를 해 볼까요. 자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 자체는 위에서 구를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조금 밑으로 이동을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크게 그려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SK를 조금 크게 이렇게 작업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크기가 좀 작아졌죠. 그래서 밑에 가시게 되면 변형을 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바꿔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쉐입 타입을 박스가 아니라 컨케이블로 바꾸시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너레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트로 우선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연산이 재연산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따로 어 나는 박스로 하고 싶은데요. 놓으시면 박스로 재연산 들어간 상태로 입혀집니다. 자 그러면 일반 박스 하나도 우리가 리기드바디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겠네요. 자 키네맨틱스 리기드바디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아마 적용이 돼 있어서 설정을 하겠죠. 자 공만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몇 개를 더 만들어서 떨어뜨려 볼까요. 자 공이 좀 크긴 한데 박스도 있겠고요. 그죠. 네. 또 뭐 주전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여기도 있고 어 토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떨어뜨려 볼 텐데 역시 떨어지는 거는 다이나믹 형태를 바꿔 주시고요. 자 얘도 역시 다이나믹 형태로 바꿔 줍니다. 자 박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다이나믹 형태로 바꿔 줍니다. 자 우리가 속성을 따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 예 공만 떨어지네요. 자 왜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너무 평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죠.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떨어지죠. 공만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플레이 끄시고요. 다시 1프레임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게 또 또 이렇게 안 오네요. 약간 버그가 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놔두시고요. 그죠. 또 다시 왔네요. 네 다이나믹은 좀 버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복도 그랬고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마치 그 토이스토리나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그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플레이를 하셔도 어 키 부분이 좀 안 생깁니다. 그쵸. 키 부분이 좀 안 생겨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어 렌더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드보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렌더링을 한 걸 재차 렌더링을 하려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 키프레임이라는 게 적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키프레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베이크를 통해서 키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그 맨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 기존에 있는 기능 중에 모든 기능들이 요쪽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뭐 다이나믹이라는 항목도 나와 있고 프리셋이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능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기능이 이제 이 밑에 들어온 기능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팅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메스에 대한 무게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많이 튀기게 하시려면 메스 값을 좀 많이 주시면 좀 더 묵직하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재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툴을 가시게 되면 베이크라는 게 있죠. 자 키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크 올을 하시게 되면 모든 부분에 키가 나오고요. 베이크 셀렉트드를 하시면 지금 선택된 오브젝트만 키를 생성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베이크 올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걸어 주고요. 모든 부분에 키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키가 생긴다. 그래서 렌더링 하실 때 이 뷰를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 재차 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이 언베이크를 지금 안 쓰실 건데 여러분들 꼭 해 보세요. 키를 지울 때 쓰시는 거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안 되고 언베이크 하시면 이 부분에 오브젝트에 베이크 값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지워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베이크는 웬만하면 잘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베이크 쓰시다 보면 애니메이션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키를 잡아놓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재차 걸어 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